가왈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레잇 아웃! 자, 프린아웃!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이루어졌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뭐야? 아무것도 업데이트 된 게 없는디유? 하지만 굉장히 신박한 모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탈출 모드! 도전에 가보시면 스피드마스터 이렇게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 피지컬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악! 와! 이렇게 피해가지고 오오오오! 뭐 이런 느낌? 오늘 해볼 건 이 방탈출 모드입니다. 넘버원! 밀실에서 탈출하세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문제를 몇 개 풀다가 재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의 정답은 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평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요렇게 콜업 넣는 거지만 아닙니다. 바로 퓨전 합 채 컷 잘 되어있어. 간수를 놀라게 만드세요. 한 방에 보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 지금 탈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자식이 저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꺼져라! 바로 간수, 반수를 시키기. 자, 다음은 간수가 자리를 떠나게 만드세요. 아, 이 자식이. 뭐야. 이번에는 뭐 고기로 유혹을 해도 안 되고 도라이버로 아우, 안 열리고 아잇, 아잇, 아잇. 기절시키는 것도 안 되고 하, 설마. 저 제일 위에 있는 시계가 굉장히 좀 수상한데요. 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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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스트레인지 소환 시간 되돌리기 나와라 도르마무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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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라 너도 퇴근해야지 자 다음은 간수로 쓰러트리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계속 패다 보면은 고개로도 패고 난 그냥 골라 패 자 이렇게 팔면은 간단하게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풀다가 이렇게 피가 안 까요요. 그렇다면 쓰러트리 쓰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저 자식 숨겨놓은 손이 굉장히 수상해. 결컴선 머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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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 완전 잔업계에요. 자본주의에 찌들었어. 문이 잠겼어요. 어떻게 나가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힌트를 이미 봐버렸어요. 쉽게 생각하면 뭐 900207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이거 당했을 때 너무 화가 났거든요. 비용 아우 열받아. 그 브레인하우스의 한참 풀면서 당했던 온갖 농락들이 생각이 났어요. 잊고 있었던 그 감각. 맞습니다. 브레인하우스는 원래 이런 게임이었어요. 쫄쫄쫄쫄 탈출. 아 또 잠겼어. 맨날 잠겨. 맨날 못 나가. 이건 뭐죠? 음카. 감이? 답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나갈래? 확대도 안 되고. 음... 이럴 땐 그 방법이 있어요. 힌트와 휴지 출동. 짜잔. 지난번 문제의 벽에 비밀번호... 와 뭐야. 이거 뭐 마블 유니버스인가요? 세계관이 연결됐나? 아니 왜 전 비밀번호를 끌고 와 이거? 와 복선 오져버렸네? 이거 넘한 거 아니냐? 와 이것도 새로운 패턴이네. 아 방심을 하면 안 되네요.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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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필살기 못 쓰냐 이거? 이거 이거면 다 이기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바꿔치기 안 돼? 이거 그냥 해서는 제가 이길 수 없는 구조거든요? 가위바위보를 이기세요. 가위바위보를 이기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생각해라 휴지. 휴지. 아... 너무 열받는다. 확대. 주먹 가위바위보. 안 되고. 뭐야 이거? 간수의 HP를 끌어다가 0으로...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가요? 어? 아... 야... 레전드네. 문을 여세요. 문. 문을 여시오. 어떻게 열까요? 와... 저 영혼이 갇힌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이것도 100% 장난치는 건데? 열어... 러빈스 오픈 도어. 기기를 흔들면 간수가 와서 확인합니다. 와... 와... 이거 근데 힌트가 너무 없다. 그냥 거의 뭐 때려가셔야 되는 수준인데요? 열쇠를 찾으세요. 어디다 숨겨놨냐? 너 주머니 있지? 열쇠. 열쇠를 찾으세요. 열쇠. 열쇠. 어디다 숨겨놨나요? 열쇠를 찾으세요. 열쇠를 찾으세요. 와... 그 맨날 나오던 그 패턴 또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 근데 계속 똑같은 데 나오니까 너무 헷갈려. 뭐야! 너 그냥 여기 평생 살아! 탈출시켜 놓으면 똑같이고... 탈출시키면 똑같이고... 도망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또... 아... 피지컬이 났다... 타다다다다다... 음... 타다다다다다다... 아... 아... 르르르르르... 아니야 이거 일정 수치 넘으면 무조건 걸리나 본데요? 또? 맞네. 이러면 이렇게 탈출하는 게 아니야. 구멍을 파는 소리가 너무 커요. 기계 음영... 이 뭔 개소리야! 깰 수가 없다 깰 수가 아 이게 연결,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은 소리를 줄일 수가 없어서 잠깐 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줄인 다음에 뚜둥뚜둥 뚜둥뚜둥 탈출! 열쇠가 또 안 보여요? 또 잃어버렸냐? 이번에는 이 글씨에 있는 열쇠는 아니고요 뭐지 뭐지? 어디다 숨겼어? 어? 어떻게 찾았지? 어 빨리!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어 18단계까지 있거든요 간수를 떠나게 만드세요 지문인식 뭐죠? 와... 너무 어려워 이 금고를 줄여서 간수를 떠나게 만드세요 어구를 또 어떻게 꺼려야 되지? 잠깐만... 저... 번호가 안 눌리거든요? 지문인식으로 하는건가? 열어! 열려! 일단은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아 뭔데? 상자를 슬라이드해서 모든 음식을 먹이세요?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먹어 먹어 쿰척쿰척 쿰척쿰척 아아아 아기동 퓨 Dunk 으아아아아 uttering 운려야겠다 으이아아아아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제가 봤을때는 휴대폰이 울리는거니까 시계를 울려서 엉크를 어구로를 분산시키는거 아니야? 뭔데?? 시계 윗부분을 간수 머리 위에 씌우세요? 어잉? 와! 헤드셋! 아 이건 너무 억진데? 간수를 쓰러뜨리면 이길 수 있어요! 아아.. 보수 간수 등장! 흠.. 칼 갖고 와! 어? 따라하지 마세요.. 예.. 얼마 안 남습니다! 아아! 아아.. 이 무한 감옥에서 이제 진짜 탈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긋지긋하다.. 뭐야! 좋았어! 아! 또 열쇠 잃어버렸어? 그냥 그 열쇠.. 몸에다 심어! 열쇠가 어딨나.. 딱.. 딱딱딱딱 까꿍 어딨어요? 여기도 없고요.. 따다다단 어? 야 이거 진짜 있었네.. 파이팅! 카우가 자리를 비우게 만드세요.. 어? 뭐야.. 보내버리고.. 마지막! 최종 스테이지에 열쇠를 찾아! 탈출하세요.. 마지막까지 열쇠는 항상 잃어버리네요.. 어? 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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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열쇠 지켜야지! 나이스! 탈출!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방탈출! 모드 한번 업데이트돼서 즐겨봤습니다.. 일반 모드보다 정식 모드가 진짜 원조 맛집이에요.. 아.. 이게 빨리 레벨이 업데이트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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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휴바! 퍼! 휴바! 휴바! 후u? 꿰미DIE! 퍼! expzzz 5